네, 혹시 이번 주말 계획 잡으셨습니까? 바닷가를 가면 고래를 직접 볼 수 있는 것부터 크루즈까지 이번 주 뉴포트 비치에서 열리는 야외 활동에 대해서 정리해봤습니다. 뉴포트 비치, 먼저 홀리데이 라이트 크루즈입니다. 오늘 12월 2일, 일요일 오후 5시 30분과 7시 30분에 데비스 라커십에서 크리스마스 장식을 즐길 수 있습니다. 항구의 배와 집, 건물 등에 온통 크리스마스 라이트로 장식이 되어 있어 반짝이는 밤을 즐길 수 있습니다. 두 번째, 바다 위에 슬기는 데이트입니다. 오는 12월 1일, 토요일 크루즈 위에서 선셋을 바라보며 로맨틱한 데이트를 즐길 수 있습니다. 세 번째, 가족들과 함께하는 보트인데요. 가족 단위로 배를 빌려 뉴포트 비치를 즐길 수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고래 또한 직접 볼 수 있습니다. 크루즈에서 거대한 고래들이 헤엄치는 것을 직접 볼 수 있는데요. 63% 할인된 가격인 15달러에 즐길 수 있습니다.